역할을 해야 할.. 나를 취해서, 낙지에 고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렇게 멈춰서цulas에 그리고 bert dele 두 분. 부러워, 부러워. 비되면, 꿀벅한 것 같아서 재밌게 해볼게 힘내고 화이팅하자 뭐로 할까 그냥 화이팅하자 민하이 가자 그냥 화이팅해 형님 멋있게 우영궁이 화이팅하자 너를 보여주란 말이야 우영이 화이팅할게요 우영이 자 우리 우영이 화이팅! 아 좋아좋아좋아 우영이 우영이 구호 있는데 자르차만 한거 같다 어 재성이 형이네 그 누구? 난 내한거 그때처럼 그냥 즐겁게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R.O.S 형으로 로즈 갈게요 R.O.S.E.T 형 형! 최고!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갈게요 도쿄 첫날 4일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우 형! 정우 형! 정우 형! 자 프레젠트와 우영이잖아 우영은 방에 고마워 정우 형님은 방에 거기 멤버들도 그렇게 감사합니다 다이저구! 다이저구! 하이저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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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승상과 상승상과 어깨 정말 멋있다 널 사랑은 여기부터 Cause we gon' party heavy 오늘 밤은 오늘 준비하렸댔지 맴맴돌아 맴돌아 네가 또또또또 또또또또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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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또또또 요! 수고했어! 아! 수고했어 도시럽사 자세히 어디갔어 수고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진짜 고생했다 잘했다 맴비를 있으니까 긴장이 많은데 잘했어 긴장했다고? 마지막에 웃었어요 지금 또또또지 장우 형 하면 니가 최고 니가 최고 그럼 이상하잖아 이상하게 우영이가 혼자 장우 형 해 밑으로 밑으로 하나 둘 셋 장우 형! 부끄럽지? 안 그래도 좀 부끄럽지 않냐? 오늘 도쿄에서 첫날이었어요 네네 백업 하나 5人 전 지금 오늘 도쿄에 그래ました 本当に緊張しました ずっと たくさんのことを僕に 言ってくれました 僕達は チームだから いい言葉とか あのオドバイスが必要だと 僕達は知ってますから 本当の心のなんかアドバイスでした。メンバーたち考えたらちょっと大変ですね。気持ちが。大きな存在です。 ありがとう。今日来てくださった皆さん、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僕は皆さんが嬉しいなったら、僕は満足です。おやすみ。